슬래시 사진 등호 tvn 수민의 반찬 방송화면 캡처 수민의 반찬에서 함소왕과 진화 부부가 등장해 김수미 레시피를 받아쓰기를 했다. 7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수민의 반찬에서는 게스트로 함소왕과 남편 진화가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수미는 두부 묵은지 지짐을 만들었다. 그는 돼지고기의 고추장, 마늘 등을 넣고 주물렀다. 진화는 김수미의 레시피를 일일이 노트에 받아 적는 열정을 보였다. 장동민은 진화의 원래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고 진화는 김치, 김밥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동민이 김치는 김수미 선생님이 1등이라고 말하자 진화는 김수미의 사랑해요 라고 애교를 부렸다. 진화는 김수미 dependence legacy我覺得 잘어져와 함께 chegou backdrop.